아가씨가 이런 거야? 그건 뭐 고꾸려 자식에? 네 팔아서 당신이라도 챙기려고요 그래 뭐 잘 받고 팔어 그거 싸구려 아니야? 비싼 거야? 또 때려부시지 그래서 나 뭐 손해 날 것도 없는데 화풀이나 실컷 하지 그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들어왔잖아요 왜 가난해요? 할머니는 왜 할머니는 왜 가난해요? 왜 작고 약하고 가난해서 사람 화풀이도 못하게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플 땐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지금 노래가 나와요? 그럼 어떡해 내가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해 어떻게 그 말을 다 해 노래나 부르는 거지 아가씨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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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